이거 이거 찍어야돼 안녕하세요. 대적팟입니다. 오늘은 피닉스 엽기조합 두번째 불멀자랑 정찰기 혹은 사도랑 거신 상대방이 저그이면 아마 거신 테크를 갈 것 같구요. 아니면 불멀자 정찰기 갈 것 같아요. 일단 봐야죠 맵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볼 수 있어요 알트랑 T 누르면은 맵에 저그 점막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거든요 해볼까요? 네. 저그네 진짜 말이 씨앗이 된다고 거신하고 사도 가겠습니다 거신사도 좀 불안한데 거신사도가 좀 불안하거든요 조합 자체가 해봐야죠. 뭐 한다 했으니까 아 넌 또 왜 나오냐 아 진짜 자아 어떻게 타고 자아 어떻게 타고 빠른 갓을 채취해야되요 거신도 있고 서욱이 있기 때문에 아 유닛을 좀 늦게 가더라도 태클 빨리 타야되요 기침도 좀 빨리 되고 있고 아 유닛이 아 유닛이 아 유닛이 아 유닛이 일단 강력하고 강력하고 뭐 좋긴 한데 문제는 둘 다 이 조합에 한대의 신호선으로 뭐 로봇공학하고 인공지어서를 다 지어야되요 그니깐 한방에 그냥 생산건물 지우면은 바로 뽑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많이 있죠 자원체체 타고요 자원체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카락스이기 때문에 유닛이 더 빨리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은 시간인장 이 구조물의 상력도가 15%만큼 증가 이게 카락스의 그 같은 동맹 버프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52.5%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받는 거죠 저한테 이득이죠 일꾼이 펌핑이 일단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저 말인지 자 전 질럿은 아예 안 뽑겠습니다 아예 아예 안 뽑아요 엽기조합이니까 물론 질럿 보면 진짜 저한테 좋아요 근데 음 그런 제가 말한거랑 다르니깐 언행일지를 위해서 안 뽑겠습니다 아예 자 빠르게 거신 갈 것도 준비해야되요 4도 막으론 못 막아요 벌써 공세오죠 일단 4도만 뽑기로 했으니깐 빨리 4도 가야죠 준비 됐죠 4도 뽑고 탈리스 인공지능도 빨리 가야되요 탈리스 인공지능도 빨리 가야되요 탈리스 인공지능하고 저항관문 찍고 바로 4도 한마리 더 탈리스까지 가야되고 또 이렇게 스킬을 또 찍어야지 4도는 의외도 가야되요 아하 어? 저그가 아니네 스파이트라이네 응응 응? 저그가 아니네 뭐죠? 저거 저그 표시인데 게이블 저그가 아닌 좋죠 저그는 문제였던건데 자 이제 탈리스 나왔고 깨끗하고 준비 다 되고 있구요 주행 이거부터 가야죠 자 이제 뽑고 멀티 가구요 아 저 친구가 저거 무릎패 안 했으면 저거 안 했거든요 저거 안 했거든요 저거 안 했거든요 꼬이어라 그렇지만 열어쪄 Folge 제발 자꾸 노래 불렀네 야, 야, 야 아, 아까 노래야? 거기가 있으면 싸야죠 자 스킬은 별로 안 쓰네요. 나이스. 자 하나 더 뽑고 이제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. 자 깨어나면 나오고 있죠. 지금 위험하거든요 실제로. 실제로 많이 위험한거죠. 나이스 미품됐고요. 누가 임무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. 미리 밀어야 되네. 어 어디로 갔느냐 지금. 공간길. 아 씨. 원투를 준비하라. 이 세계에는 마련 프로토스가 살고 있네. 모두 여기 머무르면 목숨이 위험하지. 대피선이 출발하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게. 대피선이 탈출하고 있네. 안전하게 보호해 주게. 시원하다. 도저히 버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. 너무 잘 사보는 거 같아요. 자. 아. 아. 지금 비주는데 안 되잖아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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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다음은 멀티가 없어졌어요. 나이스. 이건 막았어요.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빠르게 멀티를 가고, 멀신도 가고, 지금 멀티가 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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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티 wynn 멀티가 나고, 설 Journal 3 5 5 6 무따 아깝게 쩝다 아깝게 쩝다 아깝게 쩝다 자 이렇게요 아깝게 쩝다 아깝게 쩝다 이 시키는 말이야 헷갈리지 거네 헷갈리지 거네 자 버싱도 살살 뽑고 있고 이제 사회 좀 더 했고 게이트 좀 더 늘려야죠 자 됐다 조금 이따 펌핑하고 조금씩 중생중인데 좀 따가 나 이제 말을 잘못했나? 지금 여기랑 여기 여기 두 개 있어 보조 임무 자 더 브랜드 만들기 여기 일로 가야죠 보조 쩡 아깝게 쩝 야 씨 다 죽는 거야? 이거? 난리하네 자 공중 나올 건데 저 공중이 없어서 또 간힐까 상상 오후 전 레시 하 그럼 또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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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위험이 있겠네 이렇게 세네 자, 쉴드만 차고 있잖아 자, 지금 안으로 자, 거신 뽑고요 그럼 이쪽에서 거신을 좀 뽑아야겠어 거신 좀 많이 필요하겠네 사도 좀 많이 필요하구나 이제 사도가 더 많아 움직임이 피하면 안 돼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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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자 저거 시야 좀 난 탈 것함 바로 올까 봐야겠다 지금 시간 없죠 지금 빨리 가가야겠다 나이스, 스킬 잘 들어갔다 regation 그는 우리 그는 사람을 bus 그는 찾기 인간에 아니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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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3. 5. 5. 5. 6. 7. 6.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씨 아 안돼 다 끼게 생겼는데 이씨 옆머리 땜에 개물몸이네 아 진짜 이씨 다음 정찰기는 더 쉬울꺼야 자 일단은 짱나니까 딱 밀어버리고 끝났어요 미션은 고맙하고 고맙고 고맙하고 고맙하고 자 가서 가서 밀어야지 아하 하필이면 벤쉐로 와가지고 아하필이 아하필이 퓨어로 목적을 해야되네 아하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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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이거 뭐야 터레즈가 나 터레즈가 나 터레즈는 필요없어 아하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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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왜 틀리는거야? 왜 틀리는거야? 이거 뭐야? 저도 이해를 모르거든요? 아 저 묵은때문에 있자 뭐야? 저거 저기 있어 우리 군주 먼저 잡고 형 짱이나니까 야씨 저거 좀 쪼개 뭐하냐 우리 군주 우리 군주 잡으라고 우리 둘 둘 다락을 다하네 군주나 가지고 있어 또? 거짓보가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네 미니랄 또다꺼번에 겨우 그냥 뭐 가스 안키고 있니? 아 어쩐지 가스가 모자라 미니랄도 모자라더라 알아서 바뀌었죠 때문에 무슨 네 거기서 먼저 그리 뱁 들리 그 한 중 아 뭐 이제 어아 뭐 뭐야 지금 진짜 좀 와 저거 많이 깜빡해 와 진짜 난리 났네 이거 으흐흐 뭐야 이게 싸그리 뭐야 싸그리 뭐야 싸그리 뭐야 모일권 장어야 아 이런 페이스는 좀 쎄요 야 야 잡으라고 인마 아 답답해 이거 안먹어 왜 아 뭐하냐 진짜 자냐 이게 진짜 지금 뭐했는데 호위가 먼저 깨는게 문제인데 지금 야 덕분에 못 깨는거 보겠네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 이걸 깨야돼 이거 이거 안깨는거지 다 죽고 그냥 진짜 뭐 권종 깨어나 죽게 생겼네 괜찮아요 이거로 가지고 벌시 한 마리만 나오네 요즘 두루 깨다가 진짜 자 이제 미려야 돼 시간 아 난리 났다 아 난리 났다 씨 개 스트레스반네 씨 박살 쳐 해가지고 진짜 아웃박쳐 인자 박살 하지마라 나이스 여기 있어 갠냐고 하는데 샹 그리고 살거면 500짜리 얹어서 소환하는 새끼야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아 빔 쏴서 죽이는거구나 덕분에 못 깬거 보여드렸네요 근데 좀 승질나네요 확실히 졌다고 해가지고 확 끄냐 아이씨 자 끄고요 욕해도 이상합니다 졸라 짱나가지고 심장 없 옙 영 Ho 아니 에센